11월 말 기준 순천시 인구가 28만 2,6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만에 인구 3천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동안 호남지역 인구수는 광주와 전주, 익산순으로 구동의 3대 도시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순천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난 데 반해 익산시 인구는 불과 1년 만에 5천여 명 넘게 줄어들면서 순천이 익산을 제치고 호남 3대 도시로 등극했습니다. 순천시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은 뭘까? 올 상반기 전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3%가 정주 여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생태환경 만족도가 34.5%로 가장 높았고 주거 여건이 24.6%, 대중교통과 도로가 12.3%, 문화체육과 교육환경, 취업창업기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경제시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환경, 생태 모든 게 어우러져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을 보여준 것이 비록 남도 끝자락에 있는 조그만 도시이지만 사람들이 떠나기보다는 모여드는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씩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미래 경쟁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경제 전략을 앞세워 도시규모를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생태관광벨트를 비롯해 생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해룡과 서면산단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들어서 산업단지의 오염원이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이 직접 생태도시 조례안을 만들어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들의 극명한 인구 감소세 속에서도 반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순천시 생태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